야, 내가 쩐다고 그래, 왜 내가 쩐다고 해 왜 이렇게 쩐다고 해 선배, SNL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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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식 유행 프로그램 책식 유행 프로그램 책식 유행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지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무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윤이라고 합니다 박규남입니다 이세흥입니다 피날렉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획 의도는 20대에 일단 트렌디한 거를 다 담겠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트 씹으러 갈 사람 어머, 짐이 왜 그따구예요? 아무래도 하는 일 때문에 이게 요즘 저희 시에서 가장 핫한... 아, 고맨 처음 이거 인생이나 정리를 쓰신 거 혹시 누구이신지... 아, 고맨 아, 고맨 아, 고맨 나는 7월에 45도 넘는 유격장에서 열사병 걸려가면서 나는 30박 31일로 야전에서 남을 뜯어먹으면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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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 JK, just kidding. 더 애들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요것들은. 네, 이렇게 둘이 지금 리딩은 끝냈고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비밀 변기가 한 분 더 계십니다. 여러분 말고 한 분의 출연자가 더 계신데 그분은 촬영날 공개할 겁니다. 아, 뭐야? 뭐야? 과연 누굴까? 최신 유행 프로그램 최신 유행할 수 있도록 재밌는 거 많이많이 만들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관심이 부담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최신 유행 프로그램 같이 하게 됐는데요. 크루드러브 아주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너무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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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